안녕하세요. 황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가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그가 대단히 뛰어난 재능을 가진 가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깊게 탐구해보니 뛰어난 가수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 가사 전달력이 탁월한 가수, 무대 위에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가수. 이 모든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만으로는 뛰어난 가수라는 칭호를 얻기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가창력이 뛰어난 많은 일반인들이 있지만 그들 모두가 뛰어난 가수는 아니죠. 여기서 황영웅 씨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넘어서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창력 면에서는 이미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그의 고유한 목소리는 높은 음역대까지 아우르며 청중들을 매료시킵니다. 또한 그의 노래는 감동적인 가사 전달력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재료만으로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지지 않듯 황영웅 씨의 노래는 작곡과 가창력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황영웅 가수의 예술성을 더욱 깊이 탐구하면 그의 가수로서의 재능은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주어지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여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비유에서 황영웅 씨는 마치 재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뛰어난 요리사와 같습니다. 그의 섬세함과 예술적 감각은 그가 부르는 모든 곡의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황영웅 씨의 노래 비상에서는 이러한 재능이 두드러집니다. 그는 현실과 자신의 경험을 노래에 녹여내어 청중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무대 위에서 그의 퍼포먼스는 마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하며 전문가들은 그의 감성적인 무대 매너를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황영웅 씨는 트로트 음악에 최적화된 가수로서 현재 트로트 열풍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다른 장르로의 시도는 그의 다재다능함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는 트로트 장르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의 발라드 커버 비상은 다양한 시도의 일환일 뿐 그가 다른 장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트로트에 집중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황영웅 씨는 팬들과의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팬 카페 파라다이스의 회원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그는 팬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정성 있는 태도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삶에 깊이 스며드는 예술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과 그의 팬들 사이의 소통은 매우 특별하며 이러한 유대감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모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콘서트 준비로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며 팬들의 걱정을 해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가수 혼자만의 힘으로는 최고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있기에 진정한 최고의 가수가 탄생하는 것이죠. 전문가들 역시 황영웅 가수님의 놀라운 실력과 음악적 재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경연을 통해 이미 그의 실력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 씨는 그 어떤 조작이나 사기 없이 오로지 순수한 실력과 대중의 사랑으로 수많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의 진정한 팬이라면 그의 과거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팬의 태도입니다. 황영웅 팬들을 위한 콘서트에 특별한 당부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응원 복장과 도구의 사용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공식 응원봉이 없어도 되며 팬들이 직접 만든 응원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팬들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롭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황영웅 가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공연은 많은 팬들이 기다려온 특별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객이 즐겁고 안전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선 큰 응원 도구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열정적인 응원은 이해하지만 공연장 안에서는 다른 관객들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LED 머리띠나 크고 반짝이는 응원 도구는 뒷사람들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어 이러한 응원 도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연 중 영상 촬영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많은 공연이 영상 촬영을 금지하고 있는데 황영웅 가수님의 공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은 공연의 질서를 방해하고 다른 관객들의 경험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볍게 사진을 찍거나 짧은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지만 공연 내내 촬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황영웅 가수님의 공연은 모든 연령대에 관객이 참석합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령대가 다양한 관객들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기 때문에 진행요원은 안전을 위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공연 도중에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거나 다른 관객들과의 시비를 일으키는 행위는 퇴장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대기실이나 스태프 전용 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가수님에게 무분별하게 접근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가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공연의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모든 규칙은 황영웅 가수님과 팬들이 함께 즐기는 최고의 공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기억에 남는 멋진 공연을 만들어 나가기 바랍니다. 이 우아한 파라다이스의 멤버들이시라면 분명히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열망하셨던 겨울 시즌을 맞이하여 황영웅 가수님께서 콘서트 포스터 촬영시에 착용하셨던 그 유명한 목도리를 이제 공식 상품으로 판매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 제품의 이름은 우리 함께 목도리로 파라다이스 그린과 유사한 아름다운 민트 색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욱 특별한 점은 황영웅 가수님의 친필 사인이 포함된 택이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목도리의 주문 방법은 각 지역의 대리점을 통해 선주문을 받으며 주문하신 분들은 원하시는 지역의 콘서트 현장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콘서트 현장에서도 직접 구매가 가능하지만 많은 인파로 인해 조기 품절될 수 있으니 선주문을 권장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목도리와 함께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이 소식은 여러분에게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